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최근 성홍열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영유아 집단시설에 대해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난감이나 손잡이, 수도꼭지 등 주변 환경 청소와 소독을 자주 해야 하며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경우 항생제 치료 시작 이후 최소 하루 이상 등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홍열은 갑작스런 발열과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3살에서 6살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